저 어디서 김치전 하나 드시고요 혹시 이거 반반은 또 하실까요? 반반은 안되요 반반은 안되고? 여분이랑 먹으시나요? 아하하하 먹어 먹어 저희 액티비팬인데요 근데 그때 비랑 같이 비랑 같이 비랑 같이 왔을때 멤버들 4명이서 왔을때 제가 엘스틴은 족발하고 잘 먹었어 그냥 규이상 안먹어 잘라먹것만 먹는데 뭔지 오진 안좋아하지 좋아하는 메뉴 따로 있고 함께 만들어anha 다음 에서 authorities 못들아 앉아 멈추를 빼고요 대접 아. 나서는śnie 방문해서 이렇게 족발 너 어떻게 알았어요? dub 내년에서 나와서 거기에 응 응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도 안 하고싶고 근데 여기서 테이板을 할게요 아침 아침에 끝난거ffer 보고싶어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? 아뇨 그 내년에 나왔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도 안 죽어요 ㅋㅋㅋㅋㅋㅋㅋ 저게 손이 많이 흐르는. 서로 흔히기재네요. 저게 발산해졌어. 저게 발산해졌어. 뭐야 이거 뭐야 이거? 근데 왜 내가 낚을 못하니 지금 많이 낚을까? 여기서 이 편이라서 해소님을 가수있고 저는 스티커가 있는 스티커. 그럼 스티커가 있어. 그럼 다시 대결을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선수라고 또infl unde grandparents 스포 tav사! duas Bou Fold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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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